자막제공자 수고리 해남이고요 다음에 오실 때 맛있는 방호박을 제가 택배로 미리 보내서 찬성시킵니다 저거는 대표님이 제주도에 계셨을때 또 고소하게 통화를 했는데 지금 프리셀 아이셜처럼 하다가 아 이칸이 내가 펀딩된 자금이 실제 사용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면 이게 안되겠다 싶어서 어쩌다보니까 경영진으로 또 필리핀 클락에 워터풀빌라 백채를 짓는데 같이 이사진으로 지금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! 저희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려보자 하고요 이렇게 단톡방 보고 계속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마음먹고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부족하지만 많은걸 좀 보고 느끼고 또 안불 정형 남바 100번인데요 네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100억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자를 통해서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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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